소재 자체도 LG화학의 ABS 소재에 물때 많이 안 껴서 너무 좋았고요 일단은 붙이기가 너무 쉽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압착 패드 때문입니다 끈끈이 붙어 있는 거 아니고요 힘을 받아줄 수 있는 특수 폴리머 재질이고 뒤에 보시면 원터치 레버가 있어서 뒤로 젖히셨다가 힘을 주신 다음에 앞으로 딸땅만 해주시면 양쪽으로 밀어내는 힘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잘 붙어 있어요 저희가 지금 방송 중에 생방송 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고객님 이렇게 갖고서 모서리 있죠? 물기를 일단 없애주시고 맨질맨질하면 다 붙어요 저희가 유리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꾹 앞으로 약간 향하게 밀어주세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모스로 고정하는 게 아니라 원터치 레버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? 이 레버, 레버 이거를 앞쪽으로 해서 꾹 하면 딸깍! 딸깍 소리가 나면 설치가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! 설치가 너무 잘 됐죠? 진짜 쉽게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대용량의 펌프질로 해서 쓰실 수 있는 얼굴 큼지막한 이런 것들 얼마든지 올려놓으실 수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알뜰올이라고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치약이라든가 아니면 뒤집어서 보관해서 끝까지 잘 쓰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까지 너무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 다용도 거리가 있으니까 이거 다 보내드릴 거거든요 이렇게 걸어놓고 쓰시게 너무 괜찮아요 다양하게 수납하시면서 활용도 좋게끔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욕실에는 기가 막히게 잘 붙어 있습니다 타일이라든가 유리 이런 데 가리지 않고 지금 잘 붙어 있고 원목이라든가 하이그로시 가구까지 해서 지금 주방, 다용도실 그리고 화장대 옆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양하게 수납하시고 활용하실 수 있으세요 맨질 맨질하면 다 붙어요 고객님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말로만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중 테스트를 거쳤어요 진짜 이건 전문 기관에 하중 테스트 완료 다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이고요 타일 같은 경우에는 12kg까지 버팁니다 저희 실험을 다 거쳤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마저도 저희가 또 방송 중에 보여드리려고 무게가 감이 안 오잖아요 얼마나 무거운 게 올라갈까 볼링공이에요 고객님 이거 굴러갈 수 있으니까 받침대 좀 올려주세요 엄청나게 무거워가지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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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보셨어요? 처음에 올라갈 때 휘청하면서 이게 고정이 딱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무거운 돌덩이 하나 걸었는데 꿈쩍도 안 하는 이 지지력 고정력이 어마어마한 제품이에요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가져가세요 선택하실 건 4개 세트인지 3개 세트인지 이것만 선택하시면 되고요 4개 세트 매 방송할 때마다 인기 많아요 이왕이면 하나라도 더 이게 참 아쉽더라고요 붙여보면 맞아요 4개 세트 많은 거 가져가시고 방송에서 함께 하시면 본품 한 개도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 더 주어집니다 자 지금 시간 떴어요 15분 안에 들어오시면 19,800원 더 벌어 가실 수 있고 풀 세트로 지금 보시면 다용도 거리까지 있어요 다 받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 이왕이면 시간 안에 주문 완료해 보세요 자 정품 메이드 인 코리아 100% 국내 생산입니다 오리지널 원터치 매직 셰프로 가져가시는 거 맞고요 품질에 대한 자신감 일주일 동안 써보실 수 있는 기회 드릴 거예요 여기저기 다 붙여보시고 만약에 떨어진다 싶으시면 돌려주세요 100% 환불까지 보장해 드릴 겁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써보세요가 아니라 4개 세트 가져가시면 4개 전부 다 붙여보세요 그만큼 자신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스마트폰 연결하셔야 될 것 같네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.